안녕하세요 오늘 유난히 미세먼지도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강의 주제가 건강한나 불건강한나입니다 지난주에 문사수 과제에서 우리가 문사수 과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새침보사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사유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사유해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 관계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녹아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유하고 또 변화하고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제입니다 지난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럿인가 하나인가 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과 나를 동일시하는가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세 번째 하나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제7 자아의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자아의식에 이게 말라식이 그때 공부하셨겠지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아랑가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자아의식이 끊임없이 작동이 되거든요 4번에 기억나시나요? 아마 나의 아겨나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웬만한 경지가 아니면 이 가정에 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의 이고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무리 어떤 나이로든 학력이로든 신분으로든 뭘로든 좀 시시하다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아니면 직장에 어떤 지위가 났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애고는 자아의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자아의식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표면으로 잘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 놓쳐서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정의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에 작동하는 심리적 상태만 해도 세침보살은 유식 30성에서는 18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내 아마나야 견아치 또 이것이 작동되는 방식이나 작용 순서 단계가 접촉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느낌, 생각, 사능,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늘부터 할 번뇌의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자아의식에서도 자아의식 보면 8가지 불건강한 그런 번뇌의 상태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해태, 방일, 혼침, 도가가 쭉 나오는데 딱 한 개, 자아의식에서 딱 좋은 거 하나는 뭐라고요? 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해 그런데 이 해는 혼자 작동이 안 되고 육식의 도움을 받아서 육식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튼 이 자아의식에서 작동되는 심리상태만 해도 1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의 상태가 이 자아의식만 해도 18가지가 되니 내가 하나인가 둘인가 했을 때 나는 무수히 다양한 건강한 요소, 불건강한 요소 다양한 심리상태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요 한 마음에서 나왔지만은 무수히 관래된 마음의 상태들을 갖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이송에서 그때 보시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별경식을 세 번째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의 기억을 맨 처음에 이송 전반부에서 모든 것은 식의 변화로 일어난 거다 했을 때 그럼 식의 변화가 뭐가 있냐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 이숙식은 아래아식, 저장식을 말하고 사량식은 제7식, 자아식 말하고 오늘 요별경식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8식을 다 공부하게 될 텐데요 세 번째 요별경식은 어떤 식인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송에 세 번째 식의 변화는 여섯 종이로 구별된다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이 특징이다 선, 불선, 중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식의 변화는 여섯 종이로 구분된다 그 여섯 종이가 뭐냐 여섯 종이 밑에 한번 보셔요 내 눈, 감각, 기관, 우리 보통 말하는 안이, 비, 설, 신 의까지가 여섯 개인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색, 성향, 미, 촉, 법해가 인식 대상까지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눈으로 하는 거, 눈을 통해서 하는 거, 귀를 통해서 하는 거 뭐예요? 코를 통해서 냄새를 지각하는 거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보통 현대어로 말하면 지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아는 거 알아가는 걸 지각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 마음은 의식은 인식의 대상이 의식은 인지에 해당합니다 인지가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 경험, 또 감각 이런 거를 뭐예요? 알아가는 가정의 정신적 그런 가정을 다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러면 굉장히 뭔가 막 복잡해 보이고 뭔가 난이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참 단순한 거예요 지각 저 사람 참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인데 그 지각이에요 정확하게 감각, 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아는 그 내용을 하는데 이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인데 지각 다섯 가지 지각하고 여섯 번째 인지 이 여섯 종류가 요별 경식이다 그런데 요별 경식이 뭐냐 하니까 감각의 대상, 인식의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이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식은 우리 감각 그러니까 눈, 기, 코, 혀,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의 대상하고 여섯 번째 의식, 마음의 인식 대상을 들을 분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저건 어떻고, 저 어떻고, 저건 이쁘고, 못생겼고 저 소리는 듣기 좋고, 저 소리는 아름답고, 저 소리는 아주 거슬리고 아, 요 촉감은 좋고, 요 촉감은 거칠고 싫고, 뭐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의 눈, 기, 코, 혀,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각각의 그 자극들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의식은 생각으로 또 감각으로, 또 이 감각 대상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고요 다섯 가지 지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별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다, 싫다 이렇게 요 자를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이해하여 뜻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그 네모 한번 보셔요 제7자의식이 육식의 작용에 개입을 한다 어떻게 개입하냐? 4번 내를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우리가 보통 아유, 분별심이 심하다, 분별이 너무 심하다 안 좋은 건데요 이게 꼭 육식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식, 자아의식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자아의식이 이 4번 내가 육식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육식을 시키는 거예요 행동체계다, 사주한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아마 나의 악연 아치가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또 뭐예요? 접촉하는 거, 향을 맛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아의식이 저거 계산하고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만 나의 우월감과 열등감에 어떤가 비교하고 계속적으로 또 이게 아의 나 중심의 사랑의 이것이 어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또 내 이미지에 맞나 틀리나 어떤가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런 감각의 대상이나 어떤 인식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아만 나의 악연 아치 이 사번내가 계속 뭐예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만과 너 아만이 부딪히는 거고 같이 볼 때도 서로 잘 맞으면 맞는데 틀릴 때는 굉장히 많이 서로 안 맞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불선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아래아식 저장식은 어땠냐면 선불선중성의 특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칠식 같은 경우에는 선불선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는 선불선중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신구이 왜냐하면 신구 이것이 사법으로 드러나는 행동체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건강한 거냐 건강하지 않는 거냐 도덕적으로 옳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하는 거나 또 생각하는 거나 말로 하는 거나 이렇게 육식은 드러나기 때문에 난다 왜 이 말을 했냐 육식의 심리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칠식에는 별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또 저장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말고 할 것이 없는데 육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를 관계에서나 일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육식이 칠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 대상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육식이 칠식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을 분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아의식이 이 육식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는데 자아의식이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을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대답이 구성에 나옵니다 다섯 가지 변행심소 다섯 가지 별경심소 열한 가지 선심소 여섯 가지 근본 번내 스무 가지 수번내 네 가지 선악을 결정할 수 없는 부정심소가 있다 심리상태가 있다 모두 고락사의 세종의 느낌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지면 다섯 가지 변행심소죠 다섯 가지 별경심소죠 그럼 열 가지죠 열한 가지 선심소 건강한 심리상태가 열한 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불건강한 심리상태가 여섯 가지 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갈라져 나오는 불건강한 심리상태가 스무 가지 수번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는 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모두 51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51가지는 다 괴롭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뭐요 괴롭거나 즐겁지 않은 그냥 중성의 이런 상태의 느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육식이 자아의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거나 싫은 감정과 옳고 그른 판단 생각이 끊임없이 생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 각각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변행심소는 먼저 촉자기 수상사단인데 이거는 저장식 할 때도 했고 또 지난번 자아의식 할 때도 했으니까 일단 좀 넘겨가고요 두 번째 별경심소 별경심소 사실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욕구 승의 염정해다 의식의 의지작용입니다 욕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희망하고 구하는 건데 이 구하는 것이 선한 건 건강한 것일 수도 있고 불건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깨달음을 구한다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지만 때로는 신경증적 욕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가 어떤 출세하고 싶다 뭔가 갈망을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신경증적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런 욕구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욕구를 갈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승해는 결정된 경계를 분명하게 지니고 변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끊임없이 그걸 갈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념은 잊어버리지 않고 정은 집중을 해가 계속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대해 갈 때는 거기에 다 다양한 방편적인 지식이 나와서 그걸 얻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요거 요게 전통적인 사실 설명이에요 제가 뒤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게 별경심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선한 의지작용으로 굉장히 별경심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 욕, 소원이나 보리심을 바란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과거에 내가 생겨난 대로 환경에 주어진 조건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 업을 바꿔봐야지 변화해봐야지 성장해야지 이렇게 하면 소원, 보리심을 바라고 그렇게 한번 그런 마음을 딱 바꾸면 뭐냐 굉장히 뭐예요? 간점이 전환되는 거죠 내가 아주 방향감각이 생기면서 뭐가 옳고 그러고 뭐가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뛰어난 어떤 이해가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염입니다 그럼 순간순간의 경험을 내가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좀 더 뭐예요? 너무 말에 끄달리지 않고 기존의 어떤 습관들을 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통찰하고 계속해서 알아차리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이익일까 손해를까 그런 거에 대한 작용이 멈춰지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고요해지게 되면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여진다 그게 이제 지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별경심소라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그냥 특별한 게 특별한 심리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변행심소다인데 촉자기수상사 이거는 그냥 점팔식에 다 그냥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네모 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 별경심소는 각각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심소가 모두 발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원력과 그에 따른 실천 수행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작심 3일이 된다 아 내가 이리 살아야 안 되겠다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욕구는 됐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금방 거꾸로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내가 그렇게 서운한 대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심 3일이 되고 계속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만 욕망만 서운만 바래놓고 그 다음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또 서운을 하고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려면 이 다섯 가지가 함께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뭔가 변화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마음만 한번 일으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변행심소와 별경심소는 어떻게 다른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번 더 깊이 해볼게요 변행심소라고 한 것은 촉 접촉하고 우리가 주의가 가고 그 주의가 가지면 뭐예요? 느낌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엉덩이와 여러분의 의자가 맞닿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의를 여러분의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접촉을 가보셔요 그러면 분명히 의자하고 엉덩이하고 맞붙인 데서 딱딱한가 따뜻한가 뭔가 느낌이 있죠 주의가 갔으니까 느낌이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 딱딱한 거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아 이거 좀 폭신하면 좋은데 방석이라도 좀 갖다 주지 아니면 뭐 그냥 나무니까 그래도 좋다 여러분 좋고 시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느낌이 생각이 나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생각 그러면 촉 자기 수 상까지 그럼 사는 의도입니다 아 이 의자는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나 밀어놓고 다른 데 앉아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좀 어떤가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다음번에 내가 방석을 들고 와야지 좀 딱딱하다면 이해됩니까? 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발바닥하고 이 마룻바닥하고 맞닿는 것도 주의를 가져가게 되면 금방 뭐예요? 거기에 따르는 느낌이 감각이 있죠? 느낌이 있죠? 거기 그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작용이에요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면서 뭐예요? 의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의도가 뭐예요? 아 내 발바닥 되니까 발이 좀 싫었구나 하고 발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 앞으로는 밀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접촉해 있는 또 눈으로 본 거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주의가 가지면 그때그때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어떻게 우리 별로 자각 못했죠? 제가 말씀드리기까지는 여러분의 엉덩이와 의자가 막 닦고 있는 것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뭐냐 하니까 습관적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경심소는 어떠냐? 별경심소는 육식에서만 전 가정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특별히 변화를 위한 의지작용이에요 내가 의지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위에는 뭐예요? 그냥 업의 가정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별경심소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가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 그 밑에 글씨 한번 보셔요 욕구, 원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한 의도, 보리심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전통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력을 세우는 거 먼저 뭐예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뭐예요? 내가 선한 의도 우리가 그냥 어떤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흐르면 뭐예요? 내 좋은 대로 좋아하고 싫어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부하거나 잡아당기나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건강한 선한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거나 내가 깨달아야지 아니면 알아차려지 이런 보리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수행에서 1단계 매우 중요하다 이 별경심소가 그런데 이것이 전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어디라고요? 육식에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자 다시 그러면 별경심소에서 선악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 별경심소가 짐작에 갑니까? 불건강한 심리상태를 일으킨 요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탐진치 삼독이다 건강한 심리상태를 일으킨 요소는 탐은 뭐예요? 탐을 내가 그냥 탐하지 말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자꾸만 뭐예요? 보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일에 보시바람일 1단계 마지막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 나눔, 봉사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탐이 줄어들지 탐을 그냥 내가 탐을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탐이 안 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탐을 해독시키는 방법은 바로 보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아우 내가 너무 탐에서 문제다 싶으면 좋은 말로 하든지 뭐 보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질적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하거나 힘든 사람을 내가 위로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무해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진입니다 화를 내가 그냥 안 내야지 이거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된다 화를 안 내는 이 해독제는 뭐냐니까 자의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줄어들지 그냥 화를 안 내야지 내 화내지 말아야지 화를 너무 나쁘니까 스트레스 받지 내 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내지는 건 아니다 치, 이거는 지혜로 대치하는데 지혜 수행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강한 마음과 불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육식이 건강한 마음을 일으킬 때는 열한 가지 선한 심리상태가 일어난다 앞에서 지금 막 소개했었죠 51가지요 심리상태 육식이 불건강한 마음을 일으킬 때는 여섯 가지 근본 번뇌와 스무 가지 수번뇌의 심리상태가 일어난다 물론 여기 주의사항이 왜 다 이게 칠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 칠식이 뭐라고요? 어떤 영향이냐? 아만 아의 아견 아치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불교에서 굉장히 무화를 강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육식이 건강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어떤 선한 심리상태가 일어나는가 보시죠 11송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심리상태는 믿음, 참, 개, 탐욕, 화, 어리석음이 없는 세 가지 선근 정진, 경안, 방탕하지 않음, 행사, 해롭게 하지 않음의 11가지다 이거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책 있죠 이 책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충 봐도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좋은 건강한 심리상태구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이 불건강한 마음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심리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왜 불건강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자아의식 때문입니다 자아의식의 4번 내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불건강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말이 어렵죠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럼 나를 무시해? 지가 뭔데 날 무시해? 그런 순간에 뭐예요? 화가 나죠 그러고 뭐예요? 내 안에서 공격성이 일어나죠 욕하고 싶죠 그게 다 불건강한 마음이에요 이게 뭐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날 무시했다 다 뭐예요? 아만 아에 아겐 아치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같이 있는데 저 친구한테 더 친절하고 잘해줬다 저한테 더 눈길을 많이 줬다 나한테 왠지 좀 덜 친절했다 그래서 또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아만 아에 아겐 아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내 자아의식이 강하게 영향을 크게 받으면 우리의 심리상태는 저절로 불건강한 심리상태가 되는 거고 4번 내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 자아의식을 덜게 받으면 뭐예요? 건강한 심리상태를 비교적 건강한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 자 12송 전반부부터입니다 근본 본내는 6가지로 탐욕, 화, 어리석음, 교만, 의심, 악한 견해다 이거 안 해도 우리 무슨 뜻인지 다 잘 알죠 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만 우리가 보통 우월감만 얘기할 수 있는데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월감은 열등감으로 열등감은 우월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6가지 근본 본내다 이것들이 다 다시 말씀드려요 7식 4번 내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 5가지 악한 견해 이거 재밌어요 신견내 몸에 대한 견해입니다 나 견해 나의 것에 대한 견해 변견, 당견과 상견, 중도가 아닌 거에요 극단적인 거에요 사견은 잘못된 생각, 견치견 자기의 견해를 진실하고 아주 수승하고 최상의 견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아주 그릇된 견해다, 견치견이에요 그 다음에 개금치견이에요 개율에 집착하는 견해요 자기가 개율을 잘 지킨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그릇된 개를 지킴으로써 그래서 개율에 또 뭐요? 그러면 사실은 변견까지 가는 거고 사견까지 가는 거 다 걸리는 거에요 개율의 핵심 가치가 요익, 중생,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는데 나중에 개율에 개율에 집착하다 보면 왜 개율을 지켰는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에요 우리는 까닭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에요 잘못 집착하면 그래서 이런 악한 견해를 다섯 가지가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2성 후반부에 수번내 심소는 수번내 지금 20가지 심리상태 불건강한 심리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노, 원한, 덮음, 고뇌, 질투, 인색 뭐 이거 아주 다 죄를 부우하니까 덮은데 이익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 죄를 감추는 거 대충 쭉 보시면 아 저거는 언뜻 봐도 이런 심리상태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불건강하지 않겠다 이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속임 아첨 피해를 끼치는 마음 교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염치 없는 마음 산란한 마음 멍한 마음 불신과 아울러 게으른 마음 네 이렇게 이런 심리상태가 다 뭐에요 불건강한 거다 이런 심리상태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런 상태일 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에요 이제 그 산란한 거 멍한 걸 이렇게 다 혼침 도구해놨는데요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요 너무 도구 들뜨는 거 하나는 너무 가라앉는 거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방종한 마음과 잊어버리는 습성 산란함과 대상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불건강한 심리상태다 이게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생겨요 조건에 따라서 선과 악이 변하기 때문에 건강 불건강을 결정할 수 없는 작용 아 이건 부정질이 되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후회하는 거 내가 원수를 안 갚아서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을 후회할 수도 있고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전통적 수행에서는 수마라 그래서 수면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요즘은 현대 과학이 잘 증명하고 있죠 적절한 수면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무조건 조금 잔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또 많은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태에 맞게 필요한 수면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잠을 수행한다고 조금 자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증이 많이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짜증이 생기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것 또 그 다음 심사입니다 찾아서 구하는 마음 살펴보는 마음인데 이 심사가 조금 어려서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둘 다 이렇게 찾아서 구하는 마음과 살펴보는 마음 뭔 마음이냐 대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심 사는 대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건데 예를 들면 저게 뭐지? 이거는 이제 심이고 지금 저 날아가는 저 새가 무슨 새지? 이러면 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는 것이 파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 심사는 다 언어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의 작용이다 이런 거 너무 많이요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끝에 여러분들은 그냥 건강한 심리상태 불건강한 심리상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유식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 시망, 신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시망하니까 이 왕 그래서 팔식을 심왕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제육의식하고 그 다음에 칠자의식하고 팔저장식 이거를 왕이라고 그래요 심소라 하니까 말이 굉장히 초기해져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심리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있죠 오, 변행, 별, 영, 십일, 손, 심소 이렇게 쭉 이런 심리상태를 심소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여기 성유신론에 보면 화가 스승과 제자가 그림을 그릴 때 스승은 윤곽을 그리고 제자는 채색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왕, 심왕한 것은 윤곽을 그리는 거고 그 심리상태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심소다 이랬는데 제 전육식, 칠식, 팔식 있을 때 그 각각의 식이 작동을 할 때에 일어나는 심리상태를 심소라고 했다 우리가 이게 말은 어려운데 앞으로 그냥 별로 기억을 안 하죠 참고로 그냥 제가 진짜 참고하면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참고로 섬, 불섬, 부정, 심리상태 그리고 근본번 내, 수번 내로 세밀하게 분류해놓은 세침보살가는 달 지난 100년간 서양 심리학자들은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에 비해 더 근본적인지 구명하려고 했으나 규명하지 못했다 세침보살 4, 5세기에 벌써 감정이 어떤 것이 근본적인 감정이고 어떤 것이 부수적인 거고 어떤 감정이 선한 거고 어떤 게 불건강한 거고 또 소음, 불선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 소양의 심리학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다 오늘의 문사수 가제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 소원, 보리심, 원력을 일으켜야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또 이렇게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보통 말은 우리의 업이라는 거 있죠 그걸로부터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부터 이고등락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선한 의도를 배양해야 한다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서원, 보리심, 원력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한다 그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탐욕이 줄고 하아가 줄고 또 뭐예요? 어리, 소금도 줄어들어서 그 삼독이 이제 가장 우리의 고통의 가장 군원적인 번뇌망상의 가장 근본 요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줄어져야만이 다른 업을 바꿀 수 있다 이 뒤에 한번 보실까요? 아인슈탄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우주라 부르는 전체 가운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일부다 인간은 자신, 자기 생각, 느낌을 나머지 것들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한다 이는 일종의 의식상의 착시현상이다 이런 착각은 감옥과 같아서 우리를 개인적 욕망에 구속되게 만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을 위한 애정의 굴레에 갇히게 만든다 우리의 가재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아름다운 자연 전체를 포용하려는 연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어울리는 좋은 말이에요 정말로 이 말은 새기고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 나라고 나의 생각, 느낌을 나머지 것들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가고 변행심소 얘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촉자기수상사 그러니까 내 이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위촉법과 촉해지면 그 안에서 느낌이 나오죠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경험을 타자와 나머지 나 말고 모든 대상과 분리한다 그래서 나를 굉장히 독립적이고 별개의 교수로 경험한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의 착시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이다 굉장히 똑같아요 그런데 착각은 감옥과 같아서 우리를 개인적 욕망에 구속되게 만들고 왜요? 연결된 것을 나를 독립적이고 별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리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내가 분리되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가는 연기적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연기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우전적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분리되고 별도의 경쟁의 관계 이런 관계라고 이해하니까 개인적 욕망에 구속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내 자신, 내 느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게 감옥이 된다는 거죠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을 위한 애정의 굴레에 갇힌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아내, 내 뭐 뭐 뭐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하면서 뭐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그런 거죠 우리 같은 동창 아니면 지역으로 남북한으로 전라도, 경상도 아니면 무슨 당, 무슨 당 이런 식으로 해서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제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아름다운 자연 전체를 표현하려는 이 뭐예요? 연민의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된다 설득력 있고 와닿는 문구 아니세요? 왜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정말로 위대한 종교로 가장 가학적 종교로 이해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실 거라고 어떻게 이 사람은 불교를 모두 이런 훌륭한 통찰을 했는지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이제쯤 해서는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춥고 뭐 그다지 편치 않는 이런 길을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오셔서 이런 유식 공부를 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애정을,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자의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을 내 가족이나 내 뭔가에 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어떤 경계선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문사수 과제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 소원, 버리심, 원력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정말로 선한 의도, 선한 생각 이런 걸 깨달을 거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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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